반갑습니다. 부위아시입니다.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이 피델릭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피델릭스가 이제 반도체하고 소프트웨어하고 제약주, 정보기기 뭐 이런게 지금 AI, 챗GPT인가? 그게 이슈화되면서 조금 이제 그쪽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두말할 것도 없죠. 이거는 그냥 사세요. 이건 매수고 이거는 더 올라갑니다. 이건 더 올라가고 뭐 차트가 기법이고 이 떴고 저 떴고 다 필요 없고 이건 세력이 본격적으로 이슈나 본격적으로 덜어올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내일 주식시장에 이거는 뭐 지수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상관없이 저는 내일 피델릭스는 양봉에 마무리된다고 보거든요. 양봉 마무리에요. 내일은 피델릭스가.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단타를 쳐도 되고 앞으로도 좋고 원래 주식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이런 종목들은 그냥 묻지마라 하긴 좀 그러니까 뭐 그냥 기법 이런 것만 다 쓰지 말고 그냥 내일 이 종목은 양봉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판단은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그냥 무조건 사는 거다. 이런 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. 부유하시냈습니다.